저희 점장부터 해가지고서 모든 식구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다 웃으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나 맛있는 것 같죠. 어떤 무한리핀 집이거든요. 세례도 그렇게 모두 이렇게 다 올라가지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절같이 무한리핀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정식부터 해가지고서 청국장 무한리핀, 꽃게탕 무한리핀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손님 기호에 맞게 된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